국내에서 25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70대 한국인 여성인데 중국 광둥성에서 규격한 가족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25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경기 시흥시에 거주하는 73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이 환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중국 광둥성에 머물렀던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침과 발열, 인후통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정돼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환자의 아들과 며느리도 격리 상태로 검사를 받고 있어 확진자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확진자 1명은 증상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측은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55살 한국인 남성인 4번 환자가 오늘 오전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가운데 2번과 1번 환자에 이어 세 번째 퇴원 사례입니다. 병원 측은 해당 환자는 보건소 차량을 통해 집으로 이동했고 증상이 완치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모두 25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퇴원했고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960명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SBS 김형래입니다.